수비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박스 안으로 상대가 공을 투입했을 때는 동간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붙어주는 그런 커버 플레이가 전반전에 비해서는 후반전에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자 지금 라면을 드시다가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공이 그쪽으로 해적으로 지금 공이 한 차에 날아갔습니다 네 자 지금 장면은 반대편 전환을 하는데 네 팬들께서 날벼락배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라면에 맞지는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자 공을